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뵀습니다. 금요일에 계속 휴장이었고 또 특집이 있고 이래 가지고 오랜만에 뵀는데 마음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오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우 대표가 오늘 가지고 오신 이슈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의 입에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fmc 의사록에 3월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도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 한번 출렁거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정책들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금리 뭐 새해 들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기 전에 오늘 또 조금 전에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결국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 이제 그 11월 달에 저희 인상을 하고 다음에 이번 회의에서 또 인상하게 된 거여서 두 차례 연속 회의에서 인상이니까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조금은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11월 달에 이제 1분기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힌트를 이주열 총재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기에 저희가 회의가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1월하고 2월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월 회의의 경우에는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한 보름 정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실적으로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소고법으로 1월이 남는다라는 것이 없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 뒤에가 좀 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월하고 5월이 상반기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 임기가 오는 3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총재를 과연 현재 대통령께서 선정, 이제 임명을 하실 것인가. 만약에 정권교체가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채권시장에서는 4월 달에도 그러면 건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나면 이제 5월인데 5월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대통령 취임이 있고 난 이후에 금통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인성 과정은 결국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쉽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기회가 1월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1월에는 무조건 인상이 나올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연속 인상이라서 너무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론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상반기에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찬스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논거가 이번에 이제 만장일치로 인상이 결정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소수의견이 나왔느냐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소수의견 동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중에는 한국은행에서는 추가적인 아마도 정책금리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는 또 금리 인상을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1월에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좋겠습니다. 너무 매파적인 게 아니다 라는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볼 텐데 미국의 시장 때문에 요즘 전세계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광호 대표님의 공백이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증시도 많이 출렁거렸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양쪽 긴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셨는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핵심적인 사건들만 좀 말씀드리면 제일 아무래도 이거 방아쇠를 당긴 거는 지난 1월 5일에 공개된 12월 FMC 의사록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매파적이었죠. 일단은 금리 인상이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3월로 앞당겨진 것으로 이제 유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실제 여기 코멘트가 바로 다음 회의에서부터 이제 자산 긴축도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음 회의가 3월 이후에는 미국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예정들이 두 번의 회의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은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자산 긴축까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자산 긴축은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거의 2년이 걸리던데 이번에도 해를 넘기지 않겠느냐. 22년도의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가 치솟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시장에서 출렁이 확 나타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표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고용시장이 가득 찬 것이 아니냐. 완전 고용이지 않느냐 그러면 긴축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역시나 금리가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증시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오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또 원인을 제대로 사실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의사로 공개 이후에 가졌던 불안감을 파월 의장이 주초에 이번 주 초에 상원 청문회 재인준되는 것 관련해서 청문회 출석해서 이야기했던 몇몇 멘트 사실 몇몇이라기보다는 딱 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거 덕분에 이제 다시금 시장이 힘을 좀 찾았었는데요. 뭐냐 하면 자산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올해 나중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ater this year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상반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시장이 느끼게 된 것이죠. 이 단어가 실수처럼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제가 인터뷰 볼 때 두 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미국 시장이 그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두 번째 한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급격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도감을 가져 썼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실제 그래도 이제 지표도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지 봅시다 했는데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자체도 약간 높기는 하지만은 거의 예상된 범위안.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는 뭐 사실 라일 브레이나드 이제 부의장 후보께서 뭐 얘기한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지금 몇 분 동안 속사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이 자산 시장으로 움직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업계를 경험,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언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할 때는 그래도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가격의 출렁임이 낯삭 2% 이상 움직이고 이럴 때에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은 가장 찜찜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계속 좀 역금융장세 말씀도 드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그래서 어저께 장을 봐서도 의견은 똑같습니다. 계속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 쉽지 않을 거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해소가 돼서 좋게 흘러가려면 뭐 고용시장에서 노동 참가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인플레가 진짜 일시적이어서 많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기업 이익이 정말로 눈부시게 좋다든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제 생각에는 조금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현재까지 12월 지표가 나온 것까지 보면 노동시장에서 이제 사라진 일자리가 약 한 350만 개가 존재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기 퇴직 이런 게 지금 미국의 열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숫자가 조사하는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몇 백만이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 완전 고용이 아닌가 참가율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라고 하기는 하지만 7%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이례적인 요소들이야 했던 것 이외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주거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방위적인 좀 인플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관측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략적 비축률까지 풀면서 낮추고자 했던 에너지 가격. 이게 실제로 지난 지표에서는 소폭 마이너스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다시금 비축률 풀기 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CPI에서는 이건 또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게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 대비 눈부시게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20% 이상 상해를 연속해서 계속해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상황에서 예상이 안 되는데 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 예상치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이제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폭이 20%가 아닌 그 반토막인 10% 내외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얘기하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우리 기업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19 처음으로 긍정보다 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는 지금 부정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한국도 지금 보시면은 이례적인 요인이다 라고 기업들이 다 포장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과거 지금 코로나 이후 6개 분기 나왔었던 굉장히 호실적 그 흐름을 이번에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시작에서 우리가 이유를 명확히 찾을 수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인이 되거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오면 또 시장은 생각보다 방어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은 더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포트폴리오나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부 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공백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준비해 주셔서 한 번에 정리가 쫙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시장의 상황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